안녕하세요. 오늘은 돌고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돌고래는 해양에 서식하는 멋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바다 및 멸대 지역의 해양에서 발견되며,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돌고래는 똑똑하고 사회적인 동물로 그들의 놀라운 특징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돌고래의 외모는 유니트하며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들은 약간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유연한 몸과 특별한 형태의 지느러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몸의 대부분이 매끄럽고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흰색과 회색, 검은색 등이 주로 관찰됩니다. 돌고래의 지능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높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무리 안에서 복잡한 소셜 구조를 형성하며, 또한 다른 돌고래와 함께 협력하여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돌고래는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뛰어난 체력과 민척성으로 놀라운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수영하며 놀거나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돌고래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산 관광, 해양 오염, 그리고 어인류로부터의 이론적 또는 사고적으로 인한 위험이 돌고래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고래 보호와 보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적절한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고래는 아름다운 자연의 선물로써, 그들의 놀라운 지능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고래와 같은 소중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